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민강주연님이 자원에서 개표 사무원으로서 사전투표함이 개봉될 때 본인의 관찰기를 사심없이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현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전투표함 개함과 개표 진행 상황을 본 소감이기 때문에 아주 색다르고 남다른 그런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강주연님의 정언입니다 어제 제가 개표 사무원으로 개표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사전투표함을 개표했습니다 관내, 관외, 제외동포 라인 따로 해서 개표했습니다 우리는 관내 사전투표를 먼저 했습니다 불당 이동을 깠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 몰빵으로 9대1로 이재명 표가 물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어디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한 투표지 정확하게 사람이 찍은 도장 한 사람이 찍은 게 확실한 형태 이재명 후보가 30장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디서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한 투표지 정확하게 사람이 찍은 도장 한 사람이 찍은 게 확실한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4.15 총선의 재검 표장에서 나왔던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 같은 것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조한 것처럼 보이는 강주영 신두인은 한 사람이 제조한 것처럼 보이는 사전투표 개표 관찰기는 4.15 부정선거 관련 재검 표장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사전투표는 엄청나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수백만 표가 투입됐을 가능성을 관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민강주영님의 그런 관찰기가 계속됩니다 본투표 드디어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불당 이동입니다 첫 개표함은 윤석열이 몰빵 대승했습니다 14개의 투표함을 까는 동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대1로 윤석열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본투표함 당일투표함은 도장 찍은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다양했습니다 무효표는 안 되고 다양하게 한 사람이 찍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당일투표에서는 한 사람이 찍은 흔적이 안 보이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한 사람이 찍은 흔적이 너무나 확인한 것이 바로 강주영 씨의 사전투표함 당일투표함 개표에 참가한 소강인 겁니다 그리고 본투표 당일투표는 윤석열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함 3개는 다 이재명 후보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래서 조작이라는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덜쭉날쭉 덜쭉날쭉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인공 숫자 조작된 숫자라는 것은 전부가 다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조작 냄새가 확 풍기는 겁니다 나중에 숫자 카운팅된 것을 문서로 뽑아가지고 나오는데 한 선거구당 정확히 한 700에서 900표 정도 더 넣었더군요 강주영 씨 이야기는 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를 투입한 것으로 봤다 서북구가 박빙이었는데 이렇게 투입한 7,900표 때문에 서북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유권자 수가 많으면 900표 유권자 수가 적으면 500표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었습니다 500에서 900표까지 다양하게 민주당의 선거를 승복한 것은 이렇게 사전투표를 비롯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총력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승복을 한 것입니다 1% 미만으로 깨졌다는 것은 중간에 부정선거가 적발되거나 여러 이유로 일이 꼬인 것입니다 하늘이 도운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 것입니다 선관위 해체가 힘들면 선관위를 박살내야 됩니다 사전투표 없어야 됩니다 당일 투표를 24시간 해야 한다고 개표 오래 하신 분이 하신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스스로 손을 세는 것을 힘들면 은행에서 쏘는 행금 세는 기계 그런 것을 세서 100장씩 묶으면 그냥 됩니다 몇 시간 빠르게 하자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함조 함에서 표를 꺼내는 그런 조라서 빡세게 숫자 세는 것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제가 개함조였는데 표 하나하나 모아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세로로 넣는 것 무지 힘든 일입니다 그건 돈 세는 기계로 하면 묶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표 계산을 엑셀하면 됩니다 겨우 서너 시간 정도 아끼자고 전자개표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행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전투표 폐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강주연 시민의 이런 제보는 사전투표에서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부실이 아닙니다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바로 3구 대선은 전면적인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합동으로 힘을 모으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부 조직으로 삼아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이것은 4.15 총선과 별도로 선거의 승리와 관계없이 이 건은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일 소극적으로 나오면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수백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냐 이것은 일어날 수는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도대체 선악 개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어떻게 선거 때마다 수백만 표를 쏟아 부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훔치고 투표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 배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냐 그런데 홍민호님이란 분 또한 시민이 열린민주당의 출구조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지난 4.15 총선과 달라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도 발표 당시에 압승하는 그런 출구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마치 뭔가에 놀라 정신이 나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부대에서는 1% 출구조사에서 진다는데 마치 이긴다는 발표를 들은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들은 한호성을 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병호의 논평은 이근영과 함께 일하는 선거조작 기술자들을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존재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들은 바로 역대 전적이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이근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천하무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하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 뒤진 데 불구하고 박수를 친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근영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다 손을 대기만 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선거결과를 척척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믿었기 때문에 막판 역전극으로 이번에는 작전을 짰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2017년 대선, 지선, 총선 등에서 모두 빛나는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근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통합과 화합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근영 씨가 한 짓은 통합과 화합 이전에 반드시 밝혀야 될 일입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덮는데 통합이 악용되고 화합이 악용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죽은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조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은 화합이나 통합이나 용서나 이런 부분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최악의 이적행위와 반역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관계된 법을 수선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